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BNK 경남은행 직원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약 6년간 BNK 경남은행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을 빼돌리고 올해 7, 8월 횡령 금액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, 외화, 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.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횡령 유용금액은 560억여 원에 달하지만 검찰은 일단 고소된 혐의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. 검찰은 조사 중 잠적한 이 씨를 지난 21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146억 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습니다.